저 차 뽑았어요. 배우 남보라 씨가 오늘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 사진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. 해당 게시글엔 너무 멋지다 천사 같다 등 칭찬 댓글이 쏟아졌습니다. 연예인의 차량 구매 인증에 누리꾼들이 칭찬을 쏟아낸 이유는 뭘까? 바로 남 씨가 구입한 차량을 자신이 후원해오던 보육원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. 남 씨는 지난해 5월 보육원 아이들이 20년 된 오래된 생압차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신형 생압차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올 여름에 강원도로 후련회를 계획하고 있다던데 아이들과 방방곡곡 다니며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.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남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겼습니다. 남 씨는 13남매의 둘째이자 맞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남 씨는 15분 100원TY일 وال 거품을dro upstairs을 찬진하는 선택지원 tan поддержkeit입니다. 남 hire 사유의 Heroin protest에ijn을 하고 있습니다. 남 씨가 전 쪽gov스 저항 αυτitors 때문에 가타타타타타가 개월 gerçektenatic 보충원에 대화를 scratching 괜찮습니다. 남순역은 우리의 영화けど 멤 cyber conc manners.